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다. 어? 아, 나 배 안 고파? 이따가 또 한 젓가락만 하지 마라. 오, 맛있겠다. 나 한입만! 안 그러기로 했잖아. 아, 너무 맛있는 냄새나. 아, 그냥 끓여먹어, 그냥. 설거지 내가 할게. 한입만이다. 진짜 딱 한입만 먹을게. 야. 야. 왜 돌려? 원래? 원래? 저게 다 들어가네, 저게. 다 먹었잖아, 진짜. 다 먹으면 하나 더 끓이려고 했지. 내꺼 왜 뺏어먹냐고, 짜증나. 아, 진짜. 아, 진짜. 할머니, 내가 할게. 점심은 먹었니? 응. 학교에서 먹었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. 아이, 우리 손주 배고프면 안 되지. 왜 이렇게 맛있지? 형. 할머니, 짜장육이 끓여?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. 아휴, 우리 손주 주려고 끓였지? 맛있겠다. 할머니, 최고! 아, 아, 라면 끓이듯이 끓였구나? 아! 어휴 없어 먹어. 없어 먹어. 아아. 아아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할머니 최고! 어야 맛있게 먹어. 물이 많네. 응? 물김치 갖다 줘? 아니 아니. 응. 아아. 꼬지가 짬뽕스. 꼬집꼬 꼬집꼬 짬뽕. 봉지 라면이 없어서 이걸로 대신한다. 안녕. 꼬집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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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까됐지? 꼬집꼬. 여기다가 이제 단무지랑 김밥이랑 향수. 박 주영 teamavat기. 말 UH? 꼬집꼬 cage 꼬집꼬 football 공업kraft 꼬집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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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여기에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4천짜리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게 아 가져올까? 귀찮은데 하나로 먹지 뭐 나 같으면 그냥 가져다 먹겠다 계란 넣은 짜게 아 여기가 치즈를 얹어 먹으면 더 돼요 계란 넣은 계란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